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어제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학력평가를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해설 강의를 클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12월 중반부를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험이 여러분들이 시험 본 마지막 통합과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기말고사가 남아있다면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마지막 시험이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얘기하면 얘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얘를 눌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이미 넌 성공할 해다 되겠지?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12월 학력평가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고1 모의고사잖아 총평이라고 하는 게 가끔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시험 범위가 전 범위는 아니었어요 태양에너지랑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출제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곳에서는 디테일한 사고를 요구한 건 아니고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단원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중화반응 이런 것들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난이도는 역대 오답률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로 어려웠던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최고로 어려웠던 난이도 9번이죠 9번 같은 정답률이 49% 그리고 여기 있는 탑5의 마지노선이 11번인데 얘가 61%야 그러면 일단은 30%대가 없고 40%도 49%면 사실상 50%잖아 그래서 난이도가 꽤 어려웠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풀어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개념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걸러내는 작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험의 의의 과연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나 50맞았다 기분 좋다 그리고 나 0점 맞았다 에이 문과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의로 올라가는 시기잖아 그러면 선택과목을 골라야 하죠 선택과목을 2공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탐 3개 혹은 2플러스 1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과탐을 선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탐 선택할 때 내가 이 과목 잘하고 이 과목 못한다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이 가늠이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 본인의 선호도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예요 통합과학이라는 교과가 생명과학의 유전이 빠져 있긴 하지만 물화생지에서 꽤 나름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들에 대부분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화학으로 치면 중화반응 물리학으로 치면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할만하다 이런 거 별로다 이런 선호도도 아마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선택과목을 초이스할 수 있는 그 지표로 여러분이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지? 저 문과 갈 건데요 저 사탐 할 건데요 통합사회 잘 보세요 되겠지?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내신과 겹치는 부분을 복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죠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도 기말고사를 안 본 학교가 있다면 그 친구들만 내신과 겹치는 부분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만약에 난 내신 끝났어 이게 끝이야 라고 한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겠네요 되겠지? 세 번째입니다 얘네들의 시험 범위가 꽤 넓었죠 통합과학 1년 전범이었습니다 사실 뒤에 꼬트리가 좀 잘려있긴 하지만 전범이었죠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내신이란 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야 시험 텀이 3개월이죠 정확하게는 2.5개월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단위의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스탠스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 과거에 3월달부터 배웠던 것들이 1년 뒤인 지금 12월에 출제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이 조금 다를 거라고 그래서 분기별로 보는 내신이란 시험은 이 정도 텀과 이 정도 전에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라는 의식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2, 고3으로 넘어가시면 결국에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수능이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1년짜리 텀을 가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3월에 했다고 해서 한 7월, 8월까지 안 했더니 그때는 자신만만한 단원이 어려워지는구나 복습은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얼추다 마무리한 것 같고요 우리 실제로 1번부터 문항을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